마켜보라 TV 마켜보라 오늘 내가 어찐해 졸린 둘 다져서 센주는 노래 스ency 여러분들은 보통의 데뷔 우리 나들이 이뤄 안고 너네네 너네네네네네 여러분 너네네네네 너네네 여러분이 한국인의 사랑을 살펴보는 이것을 사랑하는 것 Success 그럼 요리를 안받는데 이게 meaningful 내가 물에 잃을 많이 뉴욕 Escola 3 4 5 5 3 5 3 5 5 5 5 10 5 10 11 12 9 12 10 14 최입니다 그 기간 파이터 Szola quien에 파이터 hecho New York 두MP directamente 이사기 반스 모임과 카즈가 투어하며 네 이제까지 늦은 일까지 이제가 10분간 5분간 1번 대답 대답 4분간 1번 4분간 1번 겨우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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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단절을 하고 삐니는 주워면 삐피삼래요 그래서 왜 내가 나이번 비전 때가 S 루싱이 날 반갑 이제 결과 다수의 분의 S4는 그의 퀴증터로는 3년째인데요 소성이 어떠신지 한번 부탁드릴께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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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지 어... BTS 그리고 룩티 그리고 감사합니다 에어컨 에어컨 3년 FANFAN 4년 4년 에어컨 이 캠페인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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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lier 들춰도 영 Olivia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 Escolite 캠페인을 통해서 같이 오는 것도 너무 좋은 기회고 이제 뉴욕에서 저희 공연을 볼 수 있으니까 저도 섯바람 마올 것 같아요 너무 기쁩니다 아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vote이 많아서 잘 당이 고정 해당하기 위해 새로운 스튜디오에 붙여냄적 잘 안내 오늘은 sehr 잘 아프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 논리에 물어봐도 알겠다 아 이 논리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문의를 물어봐도 괜찮에 이런 문자처럼 네 고맙습니다. , ,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신 경험으로 누구를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쇼핑이라던지 갈 곳이라던지 네, 누구로는 일단 저희도 많이 가본 건 아닌데 좀 다녀보니까 좋은 곳들, 경치가 좋은 곳들이 너무 많아요 뭐 자유의 세상이 있는 곳도 있고 소호 거리는 또 패션에 굉장히 유명한 거리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곳을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또는 위원장에는 꼭 오셔야됩니다 지금 일본 영화에서는 정말 멋진 모습이 많아요 그리고 참여한 사연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활동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참여해 보세요 그러믄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길 바라구요 그리고, 자신이 자유가 많이 들었습니다 에스아와 함께한 사진들이 담겨있는데 그게 어떻게 특별한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듣고 싶나요? 저희가 이때까지 한 번 더 보고 있는 영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3번에 당첨되신 분들만 볼 수 있어서 특별한 거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영상에 그 영상이 희망한 점이 있겠죠? 저희는 여러분이 사진으로 희망하는 영상이 희망하는 영상이 아니라 도로는 각각 한번 보였잖아요 네, 이렇게 희망한 영상이 있겠죠? 이 영상은 조금 이상이 희망한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유명하니까요 에스콜라의 캠페인과 함께 할 수 있게 한번 초대를 해주세요. 에스콜라와 함께 이 캠페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세요. 네 맞아요. 영재가 How do you feel? 느낌 잘 안들려가지고. 이 캠페인이 참여 많아요? 아 여러분들 캠페인 많이 참여해줄거죠? 여러분 알람춤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뉴욨크와 함께하며 오늘은 사실 이 곡에 업무 처리 지금 이 곡은 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없어 그래서 그럼 ㅋㅋㅋㅋ ㅋㅋㅋㅋ